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골프존 퍼터 컵수 계산 쉽게 하는 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골프존 방송에서 퍼팅 계산법을 올려놨는데 저도 한번에 딱 이해가 잘 안되서 여러 번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할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쉽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러프 매트에서 공 한개 놓고 그 옆에다가 공 한개 놓으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계산법에서 기준이 됩니다 무조건 공유치는 여기 흰색 부분 있는 부분에다가 딱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클럽은 6컵이죠 요거는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저기 골프존 방송에서는 이 공을 갖다가 이 빨간색 매트 중간에 놓고 이제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계산을 반으로 해야 돼서 좀 헷갈려요 자 보시면 그냥 1미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골프존에서 1미터가 남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1미터가 남았다고 했을 때 공유치를 여기다 놓게 되면 여기 한 컵이라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여기가 한 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요 자 1미터가 남았을 때 공유치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밝은색 녹색이 자동으로 한 컵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컵을 쳐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그림 나와 있는 보라색 나와 있는 대로 요렇게 치시면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1미터에서 오른쪽으로 반 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1미터라고 했을 때 여기가 자동으로 한 컵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따로 뭔가를 계산을 하거나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미터에 한 컵이면 일로 치고 여기로 치고 만약에 1미터에 반 컵이면 여기로 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좌측으로 한 컵 반이다 1미터인데 좌측으로 한 컵 반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치는게 한 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줄 한 칸이 한 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컵 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치면 되겠죠 한 컵 반 1미터일 때 좌측으로 한 컵 반일 때 만약에 여기서 1미터인데 뭐 두 컵을 쳐라 오른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미터 한번 해볼게요 자 2미터가 됐어요 그러면 2미터에서 공을 여기다 놨다 그러면 여기 녹색이 밝은 녹색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바로 두 컵이 됩니다 두 컵 그러면은 계산을 안 했죠 지금 한 게 없어요 그냥 2미터인데 이 녹색이 두 컵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2미터인데 좌측으로 한 컵만 쳐라 그러면은 여기 한 칸이 지금 두 컵이니까 좌측으로 한 컵은 어딥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치면은 한 컵 되겠죠 우측으로 3컵을 쳐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컵이니까 이렇게 하면 세 컵 이렇게 하면 네 컵 여기다가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친다고 하면은 좌측으로 두 컵 좌측으로 네 컵 좌측으로 세 컵 이렇게 됩니다 한 컵 반 치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컵이니까 반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컵이죠 그럼 반에 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치면은 우측으로 한 컵 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미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이면 생각할 거 없이 여기도 그냥 세팅 값이 자동으로 세 컵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오른쪽으로 세 컵을 쳐라 하면은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 컵 반을 쳐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네 컵이다 그러면 이 지금 세 컵이라고 했으니까 네 컵이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지금 3미터인데 오른쪽으로 세 컵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고 자 4컵이면 어디에요 자 여기가 이 형태가 여기에 가정을 했을 때 4컵이면 이쪽으로 치면 되요 5컵이면 여기 6컵이면 여기 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근데 뭐 6컵을 해라 그러면 6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클럽이라고 했으니까 6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쪽으로 치면 한 클럽 되겠네요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 한 클럽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4미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4미터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어떻게 되죠 4컵이 됩니다 4컵 4컵이 되니까 이제 뭐 4미터인데 우측으로 4컵을 쳐라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요 색깔대로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2컵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한 컵을 쳐라 4미터인데 오른쪽으로 한 컵을 쳐라 그러면은 여기 녹색 한 칸이 지금 현재 4컵으로 잡혀 있으니까 4분의 1 지점을 치면은 우측으로 한 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좌측으로 한 클럽을 쳐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한 클럽이다 그러면 6컵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4컵이고 8컵이죠 여기까지 해서 6컵 이렇게 치시면 되죠 그 다음 다시 이제 5미터 해볼까요 5미터 자 5미터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여기는 몇 컵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5컵 계산을 안하셔도 돼요 그냥 5미터면 5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자 스크린에서 5미터가 남았는데 우측으로 5컵을 쳐라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컵 반을 쳐라 그러면 반만 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컵만 쳐라 그러면은 5등분을 해서 5분의 1 지점을 치면은 이렇게 치면 한 컵 정도 나오겠네요 좌측으로 4컵을 쳐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는게 좌측으로 5컵이니까 5등분을 해서 4 자리가 오면 이 정도 치면 되겠다 그죠 그 정도 자 좌측으로 4컵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치면은 4컵 갈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예를 들어서 한 클럽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컵이니까 그 다음 칸을 5등분 해서 한 칸만 딱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면 좌측으로 한 클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미터 한번 해볼까요 6미터 자 6이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여기는 그냥 생각할 것 없이 6컵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클럽을 쳐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보라색도로 치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측으로 4컵을 쳐라 그러면은 6등분 한 상태에서 4개 지점으로 손이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우측으로 4컵이 되겠죠 그러니까 6미터에서 오른쪽으로 6컵 쳐라는 얘기하고 6미터에서 오른쪽으로 한 클럽 쳐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이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밝은색 녹색이랑 어두운색 녹색의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밝은색 녹색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어두운 부분이 조금 작으니까 이제 생각을 좀 그렇게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밝은색 녹색 기준입니다 매트는 그 다음에 좀 과하게 10미터에 3클럽 10미터에 2클럽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0미터가 뜨면 어떻게 되죠 10미터 10미터가 뜨면 여기도 당연히 이 칸은 10컵이 되는거죠 그럼 10미터에 2클럽 해볼까요 2클럽 오른쪽으로 그럼 2클럽은 12컵이니까 여기서 10등분을 해서 하나 둘까지만 나가면은 10미터에 2클럽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골프존 정석인가 거기서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거기서는 공을 이제 중간에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오른쪽으로 2.5, 2.5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는게 없잖아요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실 때 아 공 위치를 여기 딱 두고 그냥 10미터다 그러면은 이 한 칸이 10컵이 되는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계산할게 없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창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스크린 골프 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밖에 안 치기 때문에 그 뭐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5m 다 그러면은 뭐 3.3m per sec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할 정도는 아니고 네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깐요 참고해서 뭐 쓰시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약간 빠름으로 항상 이제 스크린을 치다 보니까 약간 빠름에서 매우 빠름으로 칠라 그러면 되게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요런 도표대로 뭐 속도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왼쪽에 있는 도표에 의해서 요 거리를 오른쪽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매우 빠름에서 5m를 친다 라고 했을 때 약간 빠름에서는 4m 이 말은 내가 이제 약간 빠름을 맨날 치시는 분들은 4m를 쳤다 그러면 매우 빠름에서는 5m가 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매우 빠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매우 빠름에서 10m를 보내려면 약간 빠름에서는 7.5m를 치면 매우 빠름에서는 10m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도표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 뭐 거리로 익혀서 퍼트 하시는 분들은 왼쪽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걸 쓰지 않는데 뭐 다음에 이제 뭐 대회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다 매우 빠름으로 하다 보니까 연습을 좀 할 것 같으면 왼쪽 것도 괜찮긴 한데요 저는 뭐 주말에 그냥 취미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 거를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도표니까 이제 좀 귀찮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15m를 치고 싶다 근데 15m에 대한 매우 빠른 감이 없다 그러면 약간 빠름에서 10.5를 치면 매우 빠름에서 15m가 간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다 에웃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5m, 10m, 15m, 20m만 이어 놓고 그냥 요렇게 좀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퍼팅 거리 계산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골프존 정석에서는 오르막도 그냥 두 배로 계산하는데 거의 다 거리나 이런 걸 다 보면 틀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르막은 그냥 1.5배 약간 빠름에서는 오르막은 1.5배 내리막은 그대로 빼기 그 다음에 매우 빠르면서 오르막은 2배 내리막은 1.5배 빼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그 증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만약에 거리가 5m다 높이가 0.2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야 되기 때문에 5m에서 플러스 2 근데 이제 1.5니깐요 3을 빼서 8m가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리막 계산은 5m에서 마이너스 0.2면 5m에서 0.2에서 10을 곱하면 2가 되니깐 5-2에서 3m 공략을 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매우 빠름에서는 오르막 2배 내리막 1.5배 빼기 해서 계산을 요렇게 해놨죠 제가 오르막은 0.2니깐 2m인데 곱하기 1을 해서 4 그러면은 9m 5m에서 마이너스 0.2 같으면 1.5배를 빼야되니까 5에서 3 해서 2m 공략 요렇게 이정도만 하시면 일단 스탠다드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 골프점 멤버십 같은거 보면은 요 계산식에서 싹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키워져 들어가거나 할 때는 요 계산식에서 약간씩 변형이 생깁니다 요거는 지금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모든거에 뭐 다 맞춰라 그러면은 뭐 한바닥을 다 채워도 좀 모자란데 평균이라고 보시고 시작하시면 어떤 공식같은거 공부를 안하셔도 크게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을 중간에 놓고 이제 하는것도 괜찮긴 한데 먼저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시면 뭐 공을 어디에 놔도 다 알 수가 있으시니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짧은 지식이지만 그냥 한번 공유를 해 봤구요 뭐 일반인들도 그냥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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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